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이요 후회 없이 개인적인 신앙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면 뭐하라?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라 그래야 이 마지막을 잘 살 수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실하며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곧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깊이와 높이를 다 결정해 버려요 내가 누구랑 사느냐?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를 특별히 가까이 하며 사느냐는 내 인생의 그 질적인 수준을 달리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 앞에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는가?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교자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후회 없는 신앙의 인생 후회 없는 복 있는 가정 감격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나는 오직 주여와를 나의 피난자로 삼아 그 피난자로 삼고 그 속에 거주하면서 뭐하며 삽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주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로 인해서 아무리 힘든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은혜와 행적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파며 살겠다고 10편 기자는 얘기예요 뭘 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맞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전파도 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산다는 것은 수요 없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속성이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 했는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한 대작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토마스 그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세 단계로 성장한다 1단계는 아는 신앙이라 아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든 몰라요 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믿는 것처럼 보예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그룸은 신앙의 1단계는 아는 수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정도가 믿음이라 이거죠 아는 게 믿음이고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만약에 전혀 모르면 신뢰도 안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1단계는 아는 단계 2단계는 아는 내용을 신뢰하는 단계 신뢰할 뿐만 아니라 3단계는 아예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며 그분 중심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도마스 그룹은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따로따로 파편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전적으로 이와 같이 알고 신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의지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가운데 신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다시 알게 되고 하는 것이 통전적으로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후회 없이 사는 방식이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후회 없이 신앙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양을 맛보고 은혜를 받는 후회 없는 인생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손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할 만한 게 많아요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손을 모고 해야 될 일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손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후회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신앙의 인생, 신앙의 가정, 신앙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는 습관절 정도로 철저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특별한 때,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 뭐 하는 사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하기까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요 그리고 개인적 인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도 그런데 여러분 죽인 게 뭐냐면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컨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기도합니까? 그때는 좀 참아야지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습관대로, 전래대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습관이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의 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아니 습관이 되서도 기도의 손이 모든 손에 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랬죠 이 본문을 원래 보면은 기도하라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기 위하여 기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려라 또 하나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프로 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라 본문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뭔가 자꾸 공격을 해오거나 내게 뭔가 세상에 주려고 할 때 분별을 해가지고 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취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 공사님을 임직할 수 있도록 피택하셨어요 피택에 세워주셨죠 여러분 매번마다 겪는 경험인데 이렇게 피택을 하고 나면은 임직을 이와여 이제 훈련을 합니다 교육 훈련을 하죠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기도의 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두 그룹은 안 하나집니다 한 그룹은 기도가 부여해지면서 기도로 봉사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한 건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감당하긴 합니다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대중에 있긴 하지만은 직분을 감당은 하는데 직분의 일은 해요 사역은 하지만은 기도 없이 하는 사람과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결과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 겁니다 일 헌신이 아니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보상이나 칭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평가를 좋게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할 기회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성취했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올라가신 신앙의 인생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쓰인 많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기도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된다는 기도의 줄을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열심히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처럼 오늘을 사는 두 번째 방식이란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이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사랑해라 여기 열심히 라고 하는 말이 액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깊이란 말이에요 깊이 깊이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긴 한데 깊이가 없으면 이건 사실 뜨거운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여기 액테노스는 깊이인데 깊이 사랑하는데 뜨겁고 식지 않게 사랑하는 거예요 식지 않게 그러니까 뭐지? 계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필레오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에로스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가페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내 손을 통해서 내 눈과 내 발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의 내 인생의 후회없음을 후회없는 인생을 살면서 감격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랑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후회없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왜 이 열심히 사랑하는 일밖에 없느냐 여러분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럼 두려움이 있죠 제가 한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과 어디에 다녀오게 됐거든요 내 차를 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암 수술했습니다 이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게 수술했대요 그리고 장모님들께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경륜 있는 목사님이시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딱 되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가 계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내 눈앞에 떠나질 않더라 이렇게 죽음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더래요 너무 희한하게 자기가 놀랬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금으로 살고 보금으로 성도를 축복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암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 죽는 거야 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거둬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 그 얘기를 하는데 주림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 십년 가운데 회복이 되고 뜨거워졌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더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회와는 이런 얘기합니다 왜? 왜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주림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왜 열심히 사랑하는 일밖에 없느냐 사랑만이 무엇을 이기냐면 두려움을 이기면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사도회와는 얘기한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세상에 박해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 자체는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림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처럼 사는 방식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깊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람 잘 될까? 염려가 없다 이 사람 정말 성공할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림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를 후회 없이 사는 방식은 오직 사랑의 이름입니다 내 사랑을 받은 너희는 다른 사랑으로 하지 말아라 인간적 사랑을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해봐라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해봐라 조금이라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해보라는 거죠 오래된 영화인데요 캐스팅 어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혹시 시간 돼서 한번 넷플릭스에서 한번 봐보세요 올려 있습니다 영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거기 첫 놀랜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톰 햄크스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이 청 놀랜도라는 사람이 택배회사 배달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많은 택배를 싣고 비행기로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비행기에 추락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 무인도에 올라간 거예요 무인도 여러분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절망 무인도에 올라가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4년 1500일을 견디며 견디며 해서 결국은 마지막엔 떼목을 만들고 해서 바다에 올라가서 결국은 구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년을 견디는 게 뭐냐면 그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4년을 견디내는 거예요 그 무서움과 공포를 어떻게 견디내느냐 이 사람이 그 영화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추락사건 이전에 그가 사랑하는 켈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4년 동안 오직 딱 하나로 그는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딱 하나로 모든 일을 이겨내는 건 무엇으로? 그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은 뭘 만들어냅니까? 생존을 만들어요 그리스의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는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인데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일하기 위하여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지한 그리소인의 프로테지가 점점 떨어진대요 진지한 그리소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조의심을 믿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분이 맡겨진 한마디로 봉사에 충실한 사람이 진지한 사람인데 교인은 많은데 진지한 교인이 점점 프로테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지한 성도가 떨어진대요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 때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소인 중에서도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내의 모든 영역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봉사할 때 여기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여기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잘 안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그 봉사한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래요 주인공이 있는데 한마디로 부자와 가난한 의사가 옆집에 살았거든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돈 벌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죽었어요 소설입니다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쭉 안 되는데 저 구석에 무슨 오두막집 하나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인데 지붕도 막 헐렁헐렁하고 이게 당신이 살 집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당신의 삶의 결과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대저택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살던 대저택보다 더 좋은 대저택이 딱 보이는 겁니다 저 대저택은 내가 세상에 살 때처럼 좋은 집인데 저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당신 옆에 살던 가난한 의사가 천국에 오면 살 집이다 그 가난한 의사는 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기용한을 누릴 수 있었으나 돈을 버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산 사람이다 여러분 봉사의 시간도 늘리시고 봉사의 영역도 늘리시고 또 가정에서는 어디서든 봉사에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의 그 폭과 깊이를 넓혀주시고 감격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